오늘 날씨 지긴다 날씨 짱 좋아 비도 안오고 놀기 딱 좋은 날씨인데 음 오늘 매일 왔나? 열어보자 어? 편지가 와있잖아 어? 플라워 왕국의 여왕마마 요장마을로 이동 중? 요장마을로 오는 중이라고? 뭐지? 전행어! 네? 지금 요장마을이 비상사태요 예? 지금 플라워 왕국에 계시는 여왕마마께서 지금 여긴 요장마을 놀러오신대 근데 그게 왜 문제인거죠? 당연히 문제지! 우리 마을 상태 좀 봐 작은 꽃도 없고 큰 꽃도 별로 없고 먹을 음식도 없잖아 이걸 보면은 우리 마을을 다른 마을에 합치실거라고 알겠어? 합쳐지게 되면 우리 자유가 없어진다고 빨리 마을을 꾸미고 음식을 만들어야 해 아 괜찮아요 저에게는 마법봉이랑 꽃이 있으니까 걱정마세요 저희가 힘을 합쳐서 꽃을 만들어내고 또 음식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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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넨 테이블을 만들어 내가 꽃을 자라게 하고 음식도 준비할테니까 아 아니다 음식은 너네도 도와줘야 할거 같아 알겠지? 시간이 없으니까 저기 관리인 옆에다가 테이블도 놓고 도와줘야 해 알겠어? 빨리 움직여! 알지? 나도 도와줘야 할게 난 요정이니까 날수도 있으니까 빨리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거야 일단 꽃을 자라게 해야겠다 얘들아! 너 음식 준비도 해야돼! 알겠지? 일단은 여기 씨앗이랑 뼛가루 그리고 내가 마법봉도 만들어놨지 이걸로 뼛가루랑 씨앗 이렇게 해서 이걸로 꽃을 자라게 하면 돼 이 마법의 가루를 사용하면 꽃이 큰 꽃이 되지 자 뾰로롱 야! 근데 약간 좀 이쁜 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얘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네 내가 숨겨놨던 마법의 비밀장소로 가서 꽃을 좀 봐야겠어 짠! 됐다! 여기다 검정꽃 그리고 갈색꽃 회색꽃 오 몰라 엄청 꽃들이 내가 심어놨는데 꽃 이름을 몰라 와 이쁘다 보라색꽃이 이쁜 것 같은데 바람꽃도 이쁘군 어! 주황꽃도 이쁘다 주황꽃이나 심을까? 어! 핑크꽃이 있잖아 내 피부랑 비슷한 핑크를 심을까? 이걸 나중에 다 키워야겠어 빨간꽃은 있고 노란꽃 됐다 돌아가서 아무도 못 봤겠지? 됐다 돌아가서 이쁜 거만 심어야겠어 됐다 마법봉을 쓰자 샤랄라 샤랄라 샹! 쪼라롱 내가 열심히 꿈을게 얘들아 너네는 빨리 테이블을 준비해 이야 이야 샤랄라 이야 뿅 아! 됐다 조금만 더 심어야겠지? 아! 마법봉을 다 썼어 얘들아 너네 옷에 마법봉 있어? 내가 마을을 꾸미는데 다 써서 그런데 너네 마법봉이 있다면 나에게 빌려줄 수 있니? 내가 예전에 많이 만들어줬잖아 마법봉 없어? 얘들아? 아! 고마워 고마워 내가 마법봉 이걸로 열심히 키울게 아! 마법봉 너무 예전에 많이 써놔가지고 빨리 난다 어! 근데 내 친구 것도 많이 쓸 것 같은데 안되겠다 좀 빈 곳 여기 이쪽에 한 번만 쓰고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쓰자 여기 한 번? 됐다 중간에 돌려줘야지 자! 이거 아까 누구 거였지? 내가 돌려줄게 자! 여기 됐다 이 정도면은 됐어 아! 친구한테 미안하긴 한데 다음에 내가 다시 만들어줘야지 이제 큰 꽃을 키워봐야지 어! 여기 노란 꽃 노란 꽃이 있는데 아! 파란 꽃! 야! 아! 이쁘다! 하얀 꽃! 뿅! 뿅! 짜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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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겹치게 해놨네? 안 겹치게 했어야 됐는데 검정 꽃은 그렇게 안 예쁘니까 이런 꽃을 키우자! 짜라란! 짜라란! 여기도 하나? 빨간 꽃이 제일 이쁜 것 같아 난 여기에 보라색 꽃 와! 진짜 이쁘다 얘들 여기다가 꽃 하나 내가 심어줄게 이쁘지? 짱 이뻐! 얘들 음식 준비는 잘하고 있지? 짠! 여기다가 마지막 빨간색! 여왕님이 좋아하시겠지? 얘들아 이 정도면은 다 꾸민 거겠지?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냐? 어? 그치? 뭐라 안 하시겠지? 지금 관리가 잘 된 마을 같다고 여기다 하나 더? 됐다! 야! 짱 이뻐! 오! 짱 이쁘다 진짜! 어? 얘들아 혹시 가위도 있니? 가위? 가위를 주면은 내가 이 마법의 가루를 줄게 이거는 다음에 쓰렴 왜? 나 때려 아! 됐다! 야! 너가 뭐! 아! 됐다! 자! 이 가루는 너네 다음에 써! 알겠지? 이거는 만들기 힘든 건데 이거는 만들기 힘든 건데 다음에 써! 이걸로 이제 여기다가 꿀을 채취하자! 얍! 야! 어! 안 돼! 떨어져! 괜찮아 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됐다! 꿀을 채취하자! 얍!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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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떨어졌어! 먹었나!? 됐다! 슝! こん 돼! 슝 professor 냥! 됐다 이 정도면 모으면 되겠지 이제 들어가서 이거를 구우면 됐었지 이거를 구워서 여기도 좀 구워놓자 구워놓고 어 얘들아 혹시 음식 중에 빵 했어 빵? 빵 있니 빵? 빵 좀 있으면 나 좀 주라 아 빵 고마워 아 됐다 이 정도면 돼 우리 몇 명이지? 1,2,2,3,4,5 하나만 더 주라 빵 여왕님 거랑 관리 나 7개만 있으면 돼 빵 이거는 저기 넣어도 7개로 나중에 꿀빵을 만들 거야 그리고 물도 떠와야지 물도 떠와서 야 1,2,3,4,5,6,7 7개 나이스 7개로 넣고 어 내가 분명 7개의 물을 떴는데 뭐지? 물 어 다 어디 갔어? 이상하다 물병이 다 날라갔어 신기한 일일세 뭐지? 다 날라갔어 됐다 이제 안 날라가겠지 어? 물병이 사라지잖아 뭐지? 이게 좀 신비의 물이라서 그런가? 신비의 물이라서 물이 사라져 이 물을 함부로 뜨는 거 아닌데 됐다 그래도 많이 떴어? 나중에 혼나진 않겠지? 이거 마법봉이는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마법 만드는 건 되게 쉬웠다고 사실 나 이거 나중에 선물해줘야지 이렇게 하고 더 구워줘 어 됐다 꿀이 완성됐구만 잠깐만 이 꿀로 아잇 둘 셋 하나 하나 됐다 꿀을 만들었고 이거는 하나만 아니다 하나 더 만들까? 하나 더 만들고 아이 반대로 넣네 됐다 다음 빵 꿀빵도 만들거라고 야아 꿀빵으로 다 만들어버릴까? 하나 둘 됐다 짠 꿀을 싫어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어 얘들이 준비가 다 되어가는구만 응 어 얘들아 케이크 벌써 만들었네 케이크 나도 줘봐 나도 케이크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됐다 됐다 야아 혹시 너네 그거 있니? 그거 슈가 그거 그거 갈색 슈가 갈색 슈가 갈색 슈가 내가 이거 지팡이 한 지팡이래 이거 마법봉 하나 줄게 됐다 어이 고마워 자 이걸로 케이크도 만들고 더 달콤한 케이크를 만들거야 달콤한 케이크 둘 셋 쫑 됐다 어 그리고 이제 이걸로 좀 꽃을 꺾어서 얘들아 꽃을 꺾어서 미안해 똑같은 종류 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쟤네들이 저걸 준비했으니까 나는 카펫을 준비해야겠어 나 똑같은 종류가 있네 어 어 얘들아 내가 이거 동굴 만들 동쿨 만들 동안 어 야 카펫 내가 만들라 했는데 그러면 난 집이랑 이어지는 걸 만들게 너네는 이거를 바닥에 좀 다시 심어주라 나는 이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 이 하나만 있으면 돼 불쌍하니까 꽃들이 짠 됐다 그리고 이건 재료 남는 거야 이걸로 여기 참나무 잎에다가 하나 둘 셋 넷 와 자 이걸로 아홉 개가 나왔지요 자 이걸로 음 어디다 길을 이어주지 길을 잃지 말까 음 이걸 어떻게 꾸며야 잘 꾸몄달까 얘들아 이걸 어떻게 꾸며야 될까 이걸 모서리에 하나씩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됐다 됐다 마지막 하나는 여기 가운데가 어디지 얘인가 됐다 됐다 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그리고 마법봉으로 마지막으로 좀 심어줘야겠다 샤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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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비었잖아 샤랄라 샤랄라 샤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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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랄랑 됐다 얘들아 우리가 꽃밭이 됐어 우리 평소에 이렇게 하고 있을걸 관리인님 저희 평소에 이렇게 했으면 되게 이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오늘 날씨도 좋고 이렇게 잘 꾸미다니 얘들아 이제 앉아서 여왕님을 기다리자 짜잔 얘들아 빨리 앉아 여왕님이 오기 전에 기다려야지 우리가 그래 예의 있어 보이니까 아 내가 빵을 안줬네 너네한테 자 내 건 있어 너네 다 먹어 난 난 있거든 아 그리고 이거는 두 개밖에 못 만들었는데 그래서 갈라먹어 나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맛있겠다 이제 여왕님 기다리자 얘들아 응 앉았어? 얘들아 빨리 앉아야된다고 빨리 앉아 됐어 이제 앉아서 기다리자 어? 여왕마마님? 어디 여왕마마님 이렇게 잘 살고 있다니 안심이네요 절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도 준비해주고 이렇게 관리가 잘 된 마을이야말로 우리 플라워 왕국뿐만 아니라 저의 끝도 올려주는거라 생각해요 둘러보고 계시네 저기 숙모님 앞으로 요정마을에게 더 후한 지원을 해주고 실크 요정옷도 만들어 주도록 해요 요정마을분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전위만 정말 감사합니다 오리한테 지원을 해주신대 정말 기쁘다 오늘은 파티야 얘들아 얘들아 파티야 예 이제 이야기 감사합니다.